오늘은 기독론 두째 강의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동정녀라고 해요. 요즘 세상에 처녀들 많이 있지만 처녀성을 잃은 처녀도 있어요. 동정녀가 아니죠.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남자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는 그 헬라말 오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지식으로 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아버지도 사낼 거고 주변에 사내들이 많겠지만 그런 의미로 지식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성적 교섭이 없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수천여 동정녀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거냐 하나님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은 인간의 영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삽니다.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도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을 하는데 영원히 사는 것은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불신자, 죄인까지도 영원히 살아요. 게시록 20장에 보면 자기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표져 있는 대로 심판을 받고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불못이라고 부르는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은 죽지 않고 마지막 심판대에 어디로 가는가? 지옥으로 가는가? 예수 믿고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가? 나눠질 뿐이지? 우리 인간들이 죽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몸도 다시 일어나지만 영혼까지도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죄값은 죽음인데 우리 온 세상에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려고 해도 되질 않아. 영이니까. 그래서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부모가 할 예를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갔더니 시무원이라고 하는 경관한 할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이 아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으리라. 예수님이 마리아 눈앞에서 마리아 생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아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당하려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동정녀 출생이 중요하냐 그러면 남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한 후에 회개하는 시기가 10편 51편인데 5절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가 죄를 짐으로 죄인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 날 때부터의 죄는 내가 실제로 몸으로 범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죄, 유전죄라고 불러요. 원죄라고도 불러요.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땅 속에 있는 뿌리와도 같고 씨앗과도 같아서 이것이 자라서 싹이 나고 또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죄라고 하는 것도 날 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아니 10편 51편 5절에 더 들어가 보면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뱃속에 아이가 생겨나는데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낳을 때부터가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에 오염됐다고 하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마리아와 목수인 요셉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남자의 씨가 될 것이고 남자의 후손은 뱃속에서부터 낳을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숙취할 수가 없습니다. 최역기 12장에도 보면 6월절 이제 애급사람들에게는 열 번째 재앙이 되는 장자들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을 준비하라. 그리고 해질역에 그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들어가는 그 위쪽이에요. 문설주 아래위 이렇게 선면에 피를 칠하고 집 안에 있으면 장자를 멸하는 자가 그 집은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는 말이 패스오버 그 6월절이에요. 그때도 속죄를 위하여 양이 죽임을 당하는데 흠없고 일련된 깨끗한 수양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이 원죄에 오염되었다고 한다면 대신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시기 위하여 몸만 빌리는 남자의 피가 아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나 신비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인간적인 무식함 때문에 아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태어났다고 얘기하면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 곤란하니까 유대인 청년 예수가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그러한 자유주의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게서 날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일컬으리라 말씀하시며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몸을 잃고 태어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갑니다. 키가 자라며 점점 튼튼해지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모를 순정하여 받으시며 우리와 같은 인간 발달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릴 때 태어나던 이야기 12살 때 성전에 가시던 이야기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잃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기도 했고 목말라 하시기도 했고 피곤해서 배 타고 가는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고온한 잠을 주무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와 꼭 같은 몸을 가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 속죄의 제물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른 살 되셨을 때 이제 개인 생활 목수 일하면서 어머니나 동생들을 돌보던 이 일은 이제 접으시고 보금을 전하는 공생에 임하실 때에 세례의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볼지어당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입니다. 래위기서에 보면 죄 지은 자가 자기가 죄 지은 게 생각나거든 재물을 준비해 갖고 하랬는데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또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에도 구원자라 예수라 예수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시면서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구원은 곧 죽음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의 입장에서 이제 목숨을 버리시는 피를 흘리시는 희생을 당하시는데 이사회 선지자도 이사회 53장 6절에서 그런 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가서 그런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세례요한이 소개한 대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회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각각 그릇 행하여 이제 잘못된 기로 갔어요. 그러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죄값인 죽음을 당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면 배속부터 죄인이므로 아버지의 피가 아닌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동경연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사도신경을 아직도 못 압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루 종일 능만 열심히 외울 수 있는 건데 그랬더니 물론 그러면 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삽니까?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 도저히 그걸 못 믿어서 내가 못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가 내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계획 세우시고 자신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낳게 하시고 깨끗한 재물 흠 없는 예수님으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셨어요. 히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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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배고프실 때에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또 젊은 30대 청년 예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뛰어내리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전하면 너에게 주마 이런 시험을 해요.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오대 시험에서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시험에 드신 분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도 죄는 없으시니라.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치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실 깨끗한 죄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주는 그리소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이것은 사람이 내게 알려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셨구나. 기뻐하셨는데 이란 베드로까지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공포 가운데서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난 그 제자가 아닙니다. 세 번씩이나 나중엔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 다 도망치버렸습니다. 그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 도망가버리자 오히려 죄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 일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옆에 같이 달려있던 강도가 주님이 십자가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어머니에게 효도하시는 모습 자기를 못박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를 위한 기도하시는 모습 여러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있는 세상을 내다보며 주님 주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생각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멘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는 말은 아멘 아멘 이란 말이에요. 강도의 기도에 예수님이 아멘 하시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하는 사실 저는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 적이 없다. 강도가 예수님의 무죄성을 증거해요. 아니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룬유다가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정언합니다.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을 한 다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잡게 했어요. 그런데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마음의 고통이 옵니다.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물러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돈 갖다 주면 예수님 내릴 줄 알았지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러니까 가룬유다가 은삼십을 성전에 집어던지고 그리고는 물러가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잠깐 우리에게 어떤 쾌락을 주고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 명예 등등 속아서 불법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나에게 만족인 줄 알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입에 꿀이 흐르는 것 같다가 그 후에 보니까 모래가 가득하다. 가룬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삼십에 욕심이 났지만 팔고 나서 보니까 마음의 고통이 와요. 그러며 하는 말이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습니다. 자기가 팔아놓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형 집행의 책임자인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돌아가신 모습을 본 다음에 하는 말이 과연 저는 의인이었다. 또 다른 공간 보금에 보면 과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합니다.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강도가 배신자인 유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없으시다 의이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돌들이 소리지르려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려 하신대로 제자들이 도망쳐버리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만세 부르던 유대인들이 주먹질하며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할 때 강도가 배신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던 백부장이 그는 의인이다. 그는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 적이 없다. 무죄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까지도 나는 그에게도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깨끗하게 일생을 사셨던 것은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기에 원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낳으면서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원죄에 영향하여 있기 때문에 자꾸 못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법보다는 다른 것들을 따라가려고 해요. 세상의 길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로 성전삼고 우리를 운행해갈 때 우리를 움직여 도구로 쓰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기도한 것처럼 나의 원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이루어지는 도구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또 방황하게 되는 데가 없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에도 내가 아버지를 용하스럽게 했사오니 아버지 나를 용하롭게 하옵소서 했더니 내가 이미 너를 용하롭게 했거니와 또 용하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평생 사시다가 참 깨끗한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피를 풀리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일에 보면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 목수일을 하던 이 청년이 처음에는 고민합니다. 자기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약혼한 자기의 예비신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마음에 고민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아비집에서 끌어내요. 돌로 치고 불태우게 되어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던 여인 마리아에게 그 부모에게 욕되지 않도록 조용히 관계를 청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레일이 와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부정한 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기 위하여 너와 약혼한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것 뿐이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주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가 낳을 것을 말씀해주자 의로운 사람 신앙의 사람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을 때까지 예수님 초생할 때까지 그는 동정녀 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동정녀 몸에서 깨끗하게 태어나신 우리의 속죄 죄물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을 국회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류 중에 보면 종생 정녀설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퍼펫 주얼 버지니티 라고 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뵐 때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동정녀로 지낸다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아들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동정녀 였지만 그 후에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 동네 사람들 너무 잘하니까 아니 자기가 요셉의 아들 아냐 목수 아냐 자기가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가 하던 직업을 물려받은 목수 했어요. 저 목수 예수 아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 아냐 그러면 그의 형제들이 있잖아 그러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낳지만 육신의 자녀들이에요.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자녀들도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식사도 안하고 산에 돌아다닌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예수의 아우들도 그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까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또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동정녀 의 몸으로 이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그 후에는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평생을 동정녀 지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위반한 얘기예요.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는 참 거룩한 몸으로 일생을 살다가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건 이단입니다. 게시록에 보면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빼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창세전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오시기 위하여 동정녀 몸에서 나셨고 깨끗한 그 몸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스스로 멸기세댁의 반차를 쫓은 내외지파가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유다지파예요. 그러니까 멸기세댁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주의 죄물로 드립니다. 히브리전 9장에 보면 단번에 자기 몸으로 영원한 속주의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버림을 당하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되게 하시고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나 있는 곳 아버지 집에 영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이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보건방송 해청자 여러분들 위해 늘 함께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